못받은가 어디가서 볼 수도 없는 우리 남자각설이 중에서 1인자 그지만 아네 유튜브에서도 1인자 우리 이제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형님인데 어디 갔다가 형 나중 내 얼굴 보러 왔다가 나한테 잡혀가지고 오늘 일하는 거요 원래 다른 팀이 있는데 온 길에 나한테 잡혀가지고 얼굴 좀 봐 찌그려갖고 이것들 나한테 돈도 안좋고 뻔하면서 나 일 시켜먹는다고 지금 인상쓰고 있대 우리 이제 우리 선배님 입에 마술사에요 좀 이따가 비행기 소리 뭔 소리 해갖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아 원맵쇼 원맵쇼도 하고 나 하나 가르쳐준다고 가르쳐줬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최고 쉬운 거래 그러면서 이제 뭐 사이렉 소리리나 이제 나도 잘 넣어줘 잘하죠 왜 못들었어 그러면은 더 크게 들리는 인공이송 인공이송소리 내가 할게 들었죠 들은 사람 손 들어봐 들었어 이공이송소리 들었어 이야 너는 기가 써모죽이냐 그걸 듣고 앉아있게 저는 장난이고 좀 이따 이제 나와서 우리 선배님 나와서 진짜로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안동역에서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은 다른거 빌어 없어 박수만 치시면 됩니다 렛츠고 자고싶어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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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아름다운 걸 안 오는 걸니 못 오는 걸니 내 아름다운 걸 안 오는 걸 안타까운 내 맘만 놓고 놓은 걸까 밈다운 걸 내 아름다운 걸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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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역의 진리에 따라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